종목이 지금 꽤 많습니다 왜냐면 당일 거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300종목 이상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 골라낼 줄 아셔야 됩니다 PSTEC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0.87%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전일 종과 대비 근데 은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고점에 지금 뭐가 많아요? 전고점에 매물대가 많죠 전고점 매물대 그럼 이거는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을 밀어버리고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세 초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PSTEC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PSTEC 일단은 변동성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과 추세 방향성 그 다음에 추세 강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절 종과 기준에서 이것도 제가 보기엔 현재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전고점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만 PSTEC 이 종목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큰 매물대가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좀 크게 시원하게 돌파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여기 전고점 매물텐데 8,560원 선 아직 6,560원이죠 여기를 좀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PSTEC 같은 종목도 같이 봐봤습니다 그럼 PSTEC이 특별한 어떤 뉴스가 좀 붙어 나와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PSTEC 지금 보시게 되면 강세 토픽 전기차 인프라 테마 SK 네트워크스 3.93% PSTEC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뉴스는 딱히 나오진 않았고 지금 5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가 영업 손실 1.74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딱히 크게 나온 종목은 아니네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PSTEC 스맥 누리플렉스 일진전기 인스코비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에 IT를 접목해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양방향으로 전력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게 되면 그 차 안에서 지금 양방향 데이터 통신 지금 보시게 되면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 원격 검진 시스템 기술보유업체와 계량생산업체 송배전 전력망 관련 사업 영예 업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 그리라고 하는 건 딱 그건 같아요 전력 공급자 즉 전기를 공급해 주는 사람과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으로 전력 사용 시스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전력 소비와 공급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그런 산업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테마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PSTEC 같은 종목도 관심 종목을 좀 두도록 할 건데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냐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진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지금 43억밖에 안 털었습니다 거래대금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그래도 시총이 가볍다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43억밖에 안 털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중에 거래대금이 갑자기 뭐 그 이상으로 터져주면서 정고점을 뚫어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큰 상승을 좀 널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PSTEC 요 종목도 지금 트레이딩대로 봤을 때도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급등 시세 초입일 수 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